. 귀여워. 하아.. 뭐지? 자? 앞서 상하나 선수에 스친 걸 볼 티샷이 많이 벗어났는데 오른쪽에 벙커 턱 쪽이 네 벙커 턱에 걸린 것 같아요 앞쪽이 마음대로 때가 참 쉽지가 않은 샷인데요 다행히 그냥 너무 뒤쪽까지 왔어요 네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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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위치에서 둘 차는 파 세이브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잠을 들었어 갑자기 싫어요? 마지막 주 국가대표 좋아요 어? 깨떡? 아 여기 남아있는 고기 파트도 안 볼 수 없네요 파트랑 꽁지 잡는가? 저 지금 투샷 스윙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오! 왜 이뻐 지난주에 아파트 왜 이뻐 아이 예뻐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뭐야 발 왜 숨지다 장하 선수의 보기 파트입니다 발 봐봐 왜요? 풍샷 스윙이 아니라 풍샷 스윙이 됐습니다 으음 좋아요 위치 장수기 수술 방문에서 거위보기를 흘면서 위방도 바로 내려놨습니다 어? 이거 다 푸냐 아니요 네 아니요 잘 안고 지나간다 펑스 스테이로